이제 한번 체크하러 가볼게요 오늘 패치된거 자 레이지 얼츠 미스 나는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플레이어의 레이지 자 보세요 이제 무족탈명이 생겼거든요 잠깐만 왜 짓꽈야 짓꽈구나 무족탈명 나간다 무족탈명 나갔죠? 우와 개좋아 우와 편하다 조금 조금 뭐지 완화가 되긴 했어요 완화가 되긴 했네 정말 팍 썰이 튀지 않으셨죠? 이 캐릭터는 유일이 없어졌어요 아, 이게 너무 크지 않음 히트 중에는 다가오는 없으니 네, 아, 기분이 멀れて 이게 해장용? 지금이 다 매우 길거리는거에요 이제 다 외국에서 개 lip 다는걸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냐면 전에 이번에는 어? 저 딱 나무 부어진데 오른손이 있다 그죠? 야 통신하고도 들어가는데요? 너무 좋은데? 낭만 콤보 다시 생겼네 야 낭만 콤보 다시 생겼네 새로운 낭만이 생겼다